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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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맞아 어 아.. 쉬만 안 봐라 야 야 너 가서 뭐라고 했냐?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걔네 아버지한테 공준이 때린 것만 좀 보여줬어 아.. 진짜 어이가 없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너가 나 안껴줬잖아 이렇게 안 하면 또 나 안껴줄 거잖아 맞잖아 야.. 그게 뭔 소리야 지금 기우새끼오면 어쩌려고 아..우리 좆됐다 진짜 이제 나도 같이 해 그럴 수밖에 없지 야 쟤 우리 얘기 안 한 거잖아 그냥 우리 안 했던 곡이자 안 돼 규칙 때문에 쟤 다 알고 그런 거야 반장이 노린 우리의 규칙 야..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.. 무시하면 되지 안 돼 왜.. 룰이잖아 근데 얘 스팸 때문에 전화 잘 못 받잖아 방금 주문 왔는데 지금 병신하나 어 아니야 지금 팸매 말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어.. 기우! 너 연주셨냐? 아..시발 진짜 개빡치네 진짜 니들 팸매 안 봐? 어? 팸매 안 왔는데 병신하나? 왜 뭔데? 어..왔네 네 면선은 또 왜 십창했냐? 처 먹고 왔냐? 아 야 될 거 야 니들 블루타이 알지? 시발 그게 뭔데? 그 인터넷 테러 한 거 그 전화 테러 몰라? 아 그 전화 테러 그래 그게 시발 블루타이인데 아 아니 시발 그거 알 거 없고 어제 내가 시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인정하는 거지 너네가 만든 거 그래 맞아 그게 진짜 너네였구나 아 좋겠다 지금 우리 다 죽되게 생겼는데 재밌어 보였어? 재밌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끼면 후회할까 봐 그랬어 그래서 이유가 뭐야? 아까도 말했잖아 너네랑 같이 하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뭐.. 난 계속 방감만 했으니까 그럼 방감만 해 왜 낄려 그러는데 동준이 넌 알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야 닌 처맞은 줄도 없잖아 근데 네가 뭘 알고 나대? 나도 보고만 있기 힘들었다고 내 일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실에서 인상 한 번 못 쓰고 소리도 못 지르면서 걔네들 앞에서 웃고만 있는 게 나도 힘들었다고 아니 존나 안 어울려 귀성씨 나 갖고 와 있어 아니 니까지 야 하정이 네 너 얼마 전에 전화 테러 당했다 이제 아 그저 너무 바깥잖아 하이 시발 그 누가 한 줄 알아? 모르지 그거 다 혜정이 형이 한 거야 니네 반장 뭐? 시발 그래 야 혜정이가 무슨 존나 공부만 해 야 존만 애가 혼자? 아니 시발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 더 있겠지 시발 니들 대가리 빨가야? 어? 인터넷에 걔네가 존나 많아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지랄이야 확실해? 아 시발 에 에 진짜라고 시발 꼬는 거 없이 어제 우리 아파트 와서 무슨 영상을 하나 보여줘 거기 시발 니들 다 나와 뭐? 뭔 영상인데? 그냥 우리 맨날 하던 거 좆밥에도 꼽지구 하는 거 그러다가 우리 아파트 가서 지가 블루타이래 미친년이 아휴 시발 형님 뒤에서 별수 다 하고 있었네 야 그럼 우리 지금까지 그년 때문에 테러 당한 거야? 정말 에바야 뭔 소리야 야 이 새끼 지금 어디 있는데? 아 그렇다고 구라까지 썼어야 됐냐? 우리는 팔아가지고? 아니야 안 팔았어 뭘 안 팔아? 진짜 내가 했던 거야 네가 왜? 진작에 했었다고 너네가 테러하기 전 됐다 야 오늘은 내가 혼자 맞을게 대신 나도 껴줘 같이 하자 야 야 그럼 일단 가자 형 왔는데 어떤 게임이든 다 고른 장사가 없다 내가 해본 모든 게임이 그랬다 야 적은 같이 하자 어휴 시발 재밌네 야 기호야 나와봐 저기다 야 시들 뭐하냐? 겁나 찐탈을 우리 씹냐? 야 시발 니들 왜 같이 있어? 하 야 반장 뭐하고 있었냐? 기다리 나와봐 야 이 씹통주 나와봐 시발 아니요 같이 있어 우리 씹고 있었지 어? 나 말하냐고 시발 형들아 비켜봐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괜찮아? 네 니네 같이 이런거야? 저 아니에요 MPC를 소환하면 몹들은 어쩔 수가 없다 아 쟤 아니라고요 쌤 어? 우리 나 정말 놀랬거든요 지새끼에요 지새끼 아 시키 시키가 여기 가는 거 봐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어떻게 할거야 셋 다 들어와 네 하 아니 너가 대체 거기서 뭐 한 건데요? 어 저 아니 저게 강화율인지 아닌지 계속 내기하자고 해서 진짜 깰 생각은 없었는데 아휴 아휴 니 아들아 뭐 니가 무슨 뭐 유튜버 진용진이냐? 어? 뭐 그것을 알려드린 뭐 그런거 찍어? 아니 뭐 무슨 뭐 실험을 하냐 학교에서 아 제가 강화율이라서 안 깨진다고 했는데 반장이 자꾸 아니라고 해서 시발 갑자기 그렸다니까 와 시발 진짜 개미쳤네 야 지금 가도 볼 수 있냐? 야 보고 올래? 지금 가면 못 봐 겸준아 아 이 새끼들 진짜 뭐냐 김동률 그 존많은 새끼가 이럴 리가 없잖아 야 근데 반장도 그렇긴 한데 시동률이 존나 이래다 그치? 내 말이 존나 수심하잖아 아 그니까 기장하다니까 아니 시발 걔네 왜 같이 다니냐 그냥 학교 끝나면 째거 같은데 아 째면 같이 잡아줄게 시발 쫄지마 좀 종합이야? 아니 뭐 대충 온다 정리된거 같으니까 너희 바로 교실로 가라 무슨 내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고 이게 죄송합니다 바로 교실로 가 네 네 진짜 좋댔다 어떻게 해? 교실 가? 아 미안 나 때문에 야 됐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뭐? 너네 집? 지금? 바로? 변명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럴거면 차라리 조퇴를 하지 그냥 무단으로 빠진다고? 어차피 우리 셋 다 조퇴 안될거야 빠지는거 말고 답이 없어 야 너무 대책없는거 아니야? 아 나 엄마한테 봐야 죽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자 경호는 무슨 생각인지 맵을 벗어나자고 했다 아 나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스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트롤러 난 처음으로 학교 게임을 던지고 싶었다 증거영상 찍는건 어때? 무슨 영상? 내가 기우랑 애들한테 가서 맞을테니까 너네가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야 너 맞아본적있냐? 아니 걔네들한테 맞는거 자체가 X같다고 아니 방법이 없잖아 아 몰라 너때 망했어 원래 원래 인명이였는데 아 이제 걔네들한테 X됐다 아니야 언젠가는 드러나는거였어 이 상황을 이용해야겠다 타이밍이 안맞긴 한데 진짜 스티키? 아예 판을 뒤집어야겠어 먼저 선생님을 이용하자 야 꼼지를 거면 아까 교무색 꼼지르지 난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걔네 쌤들이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잖아 어 선생님이라기보단 판을 아예 뒤집을거야 일단 너네 교무실로 좀 가 지금? 어? 자세게 설명 좀 해봐 경훈은 혜정이와 나에게 미션을 돕다 방금 도망친 학교에 다시 들어가 잠복을 하는 미션 우린 의한게 많았지만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건 경우밖에 없었다 없다 가자 블루타임 만들면서 혼자 계획한게 있거든 너네가 교무실로 가면 국가 선생님 노트북이 있어 들고 다니는게 원칙이지만 다 놓고 다녀 우리가 그 노트북만 만질 수 있으면 이 상황 다 해결돼 나 믿어 나 믿어 경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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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렉 저희 동준이 친구인데요 혹시 그... 동준이 있어요? 동준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네? 아주꺼요? 전화도 안받길래 잘 놀고 있는줄 알았는데 뭐야? 아저씨 전화도 안 받아요? 아 씨발 하아 왜?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? 아 여기도 없대잖아 아 이제 어쩔 거야 일진에 드는 우리를 찾고 있었고 우리는 경호의 미션을 수행했다 어 정찬아 혹시 내 핸드폰 가지고 나왔어? 아 아니 근데 니네 왜 쬐어? 너네 때문에 나한테 괜히 화풀이 하셨잖아 아 미안 그 쌤 많이 빡쳤냐? 개빡쳤는데? 아 진짜? 우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쌤들 퇴근하시면 알려주면 안 돼? 왜? 아니 그 우리가 사정이 좀 있는데 아 야 진짜 도와주면 안 돼? 아 알았어 해줄게 아 진짜 고마워 정찬아 응 나 이제 교재 갈게 응 어 정찬아 잠깐만 내가 내일 국어 비문학 PPT 발표가 있는데 쌤한테 안 들여가지고 내가 노트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? 0707 아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진짜 꼭 사줄게 알겠지? 고마워 정찬아 뭐야? 친연아 내가 단배를 맡기랬지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뭐야 .. 싱니? 너 너 너 너 .. 아니야? 아 깜짝이야 진짜 아..! 아К 너네 쌤이 집에 가해 zo 아따 아 대박 야 오빠 야 지금 몇 시냐? 아 남자리 먼저 왔겠지? 그럼 기회가 있겠냐? 한번 해볼까? 해봐 아 맞다 진짜 했다 아 미친 야 바꿔봐 경호실에 담이 있냐? 어 예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다 썼냐고 세 사람 다 했다 아니 또 까끌맣게 많이 봤어 나 도와더니 이거 되었나? 그래? 맴만 퇴근하시면 되는데 아 경호 새끼 전화를 안 받아 걔네 설마 경호 찾아간 거 아니야? 아니야 아 나 아빠한테 좋댔다 굳이 존나 많이 왔어 정찬! 정찬아! 어? 숨어 왜? 왜? 뭐야? 아 미친 너 무슨 문 다 썼어? 네 아 진짜 손목 빠지는 거라 썼어요 아 저희 좀 주세요 네 이제 폰을 두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호우는 무슨 너가 아직 단목적실 청소 안 했잖아 어? 너는 어떻게 여쎄? 왜? 외모 나는데? 어? 어? 이거 알바 봐야 돼요 어? 알바 이거 끝나고 가 금방 하잖아 어? 어? 저 도움이 없어요 어? 선생님 와 선생님 여기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오늘 하루 못 끝내요 아니 다른 애들 다 아는데 뭐 누구만 봐줄까 네 어? 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배를 오시면 네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암 열만 해 암 열만 해 암 열만 해 쎄 아무튼 여기만 해 쎄 진짜 아 와 쎄기 잠시만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이스 정찬 끝지 정찬아 역시 그렇다네요 아니 뭐 할 것도 없구만은 살고 겁나 마다 쎄 네 시끄러워 아 아 맨날 시끄러웠다 진짜 아 제발 이거 경호 본 적 없나? 모르겠는데 아 경호 아버지 연락도 안 됐네 경호 보면 바로 연락해라잉 연락하면 폰 주실 건가요? 주실 건가요 주실 건가요 주실 건가요 내일 청소 꼭 해놔 알겠습니다 빨리 연락해 인사 안 하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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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 돼 선생님 수고했다 선생님 교무실에 쓰레기 하나 더 비워야 되는데 아 맞나 그럼 쌤이랑 같이 비울까 아니에요 제가 내일 쓰레기 좀 비울게요 그래 내일 해야 된다 가자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려다 우린 던전 안에 갇혔다 경호는 전화를 안 받았고 종천이는 내가 어쩌겠냐는 말과 계속했다 배터리가 꺼져갈 때쯤 그래도 미션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아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온 거 다 쌤 들을 텐데 여보세요 잘 들어갔어? 어 근데 우리 지금 못 나가 밖에서 문 잠궜어 일단 너네 창문이나 문 쪽 손대지마 왜? 새콤 있어 열려고 하는 순간 배를 올릴 거야 야 그럼 우리 어떡해? 일단 국어쌤 노트북 켜봐 어 어 왔어 잠시만 어 거기 선생님들 쓰는 메신저에 아침 조회 톡방 있을 거야 어 내가 아까 보내준 링크 있지 그 공지에 있는 원래 링크를 내가 아까 보내준 링크로 바꿔서 붙여넣기 해줘 야 근데 갑자기 왜 조회 자세한 건 내일 알려줄게 야 그럼 우리 여기서 못 나가? 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최대한 안전하게 아 나 배터리 다 나갔어 어떻게 아이폰 충전기 아 우리 이거 벌점으로 안 끝나겠지 몰라 난 게임 열심히 한 거 밖에 없어 게임? 무슨 게임 어 경우가 학교도 게임처럼 하자고 그랬거든 언제가 만렙 찍는다고 아무리 위험한 몹들이라도 결국 다 잡게 된다고 그치 그치 블루타이가 좀 핫하긴 했지 근데 성장 내가 좋되게 생겼네 탁 후 선생님 이쪽으로 바로 오면 뭐죠? 진짜 살짝 숨어 아 괜찮아? 뭐야 너 어떻게 왔어? 아 봉지선아 박종찬도 우리 일원이었다니 정작 리더인 경우는 끝까지 다 나타났지 않았다 야 회장 응 나 엄청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? 이따가 얘기해줄게 우와 환상이네? 어? 뭐야? 뭐야 야 어떡해 니 생각엔 내가 안녕할까? 학교로 왔어? 눈깔이 힘 안풀지 이 씨발 년아 난 얘 다 싫은데 눈이 제일 싫었어 그냥 존나 싫었어 야 귀신다 씨발 존나 싫어 야 야 니 여자 왜 쬐냐 몰라 어제 일 있었어 아니 이현준이 니 존나 찾았어 니 없었어 나만 존나 갈곰 당했잖아 너 어떡할라 그래 몰라 뭐야 아니 진짜로 그랬다니까 아니 야 매장가지? 야 씨발 뭐냐 니네? 사실 야 여기 있네 야 씨발 니네 어제 어디 있었어 와 찾느라 존빠졌는데 씨발 와 존나 응원해 씨발 결국 온다니까 야 야 씨발 너 야 야 야 서서 뭐 들어가 앉아 빨리 야 자 오늘 소방안전교육 있는 날인데 바로 전부 다 체육관으로 나온다 어 인원체크 다 할 거니까 한 명 더 빠지지 말고 네 오늘 애국가 없고 바탕화면에 소방안전교육 링크 누르면 된다잉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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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자 정신 차리고 어 어 여기 맨 뒤에서 세 번째 줄 떼어보세요 야 일어나 짝다리 짚지 말고 아 김서진? 자 소방안전기능을 시청하고 아침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 봐요 너무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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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회봉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은 시간차를 두고 전국의 학교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덕섬고등학교 여러분 항신줌학교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전국의 학교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일원들이 노력끄대 학교 방송부 시스템에 스며든 건데요 저희는 블루타이입니다 지금 학교에 계신 저희 유저분들에게 대형 퀘스트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학년마다 딱 한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1회 공고는 3학년 3반 홍정평 3학년 1반 김수영 2학년 6반 강규옥 2학년 5반 이명태 1학년 3반 이현준 이 지목된 한 명이 자퇴 할 때까지 테러하는 겁니다 그게 유저 전체의 퀘스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한 명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도 도와주는 어른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테러 허용합니다 5부에서 계속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2학년 4hm 3학년 5면도 3학년 5면에서